공병호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방부 장관이 8일부터 9일 사이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일본을 거쳐서 첫 해외 순방이기도 하지만 한일 양국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이루지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의 한국 방문과 관련된 문제와 아울러서 동명의 현재와 미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임 미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신임 미국방장관이 한국 쪽에 요청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란에 맞서 미국이 추진 중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의 한국이 참여해 달라 둘째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재연장해 달라 셋째 내년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 달라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동명관계라는 것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주고받는 관계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오랫동안 도움을 받다 보면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동명은 권리와 의무관계가 있고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주고받는 관계다 이런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로 국가관계에서도 동서양인들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문화적으로 계약문화가 짙게 배어 있기 때문에 주고받는 관계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계약보다는 아무래도 인간적인 정리나 감정이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지나친 의존심이나 의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일관계가 일촉척발의 위기로 치닫았을 때 우리는 워싱턴의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워싱턴으로 파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타인의 시각, 즉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중재의 요청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양국의 문제는 양국이 서로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성숙한 어른이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8월 10일 날 오랜만에 3주 만에 최근 한일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국이어야 합니다 한일 갈등은 우리를 매우 곤란하게 만듭니다 한국과 일본이 계속 다투고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에둘러야 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우리 시각을 벗어나면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일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미국인들로부터 우리와 다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얻는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바탕을 둡니다 오래전에 이미 해결된 문제, 오래전에 일어난 문제를 갖고 그렇게 갈등을 빚을 이유가 있는가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은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적과 적으로 만나서 싸웠습니다 또 히로시마는 미국의 원폭토화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미국과 일본 사회의 관계라는 것은 과거사 문제를 대부분 다 접었죠 베트남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과 미국은 그야말로 많은 인명이 살상될 정도로 전쟁을 치른 국가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남하에 대응해서 미국의 힘을 빌려야겠다고 생각한 그런 베트남 정부는 미국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양국 사회의 깊은 이야기를 내가 들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거 문제를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명의 무임성차입니다 한국이 사용하는 원유 수입분 가운데 70% 정도가 걸프만 입구에 있는 호르무주 해역을 통과해서 인도양을 거쳐서 남중국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호르무주 해역을 통과하는 것은 중동이 만들어낸 석유의 한 30% 정도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이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원유 수속로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서 수십 년 동안 원유 수속로에 안전이 보장됐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하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아무런 비용 없이 이렇게 편익만 누리는 것을 무임성차 혹은 프리라이더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취임 후 첫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에스퍼 장관은 호르무주 해역 호위연합체 파견을 한국 쪽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에스퍼 장관의 논리는 호르무주 해역에서 항해의 자유를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당부한다 그런 입장을 개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합니다 마땅히 우리 몫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의 대응입니다 신인미 국방장관은 이도 이번 방문길에서 또 이번 회담에서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이야기도 내놓았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일본이 최근 한국을 화이트국과 안보우호국에서 배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에둘러스 지소미아에 대한 이야기를 늦이 비춘 거죠 이에 대해서 신인미 국방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언급하면서 둘러서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최근에 한일 갈등과 연계해서 지소미아 파기 이야기가 여건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학김에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면 한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나오는 그런 정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릿광 피우듯이 지소미아를 다루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윤년간 서울대 명예교수는 분명하게 지소미아의 유지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지소미아는 단순한 협정이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상각 안보 협력체제의 경고함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다 파기될 경우에 일본과의 분쟁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경협, 평화 정착은 훨씬 힘들어질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호르무즈 파병권은 동맹의 의무이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지소미아 파기권은 절대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다는 점을 강조해 놓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